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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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정말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많이 좋아해요 치즈는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딸기맛 정말 맛있어요 소스랑 고춧가루 오로롱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쩝쩝쩝 마요네즈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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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맛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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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의 시간에 발을 통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면을 다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간식으로 먹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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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루 치즈와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맛은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첫 번째로 어깨 소스가 엄청 달콤합니다 짭짤하고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탱탱탱 hop 오늘은 그리고 만두 해먹을거에요 맵다 비벼 먹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춧가루 초콜릿 너무 맛있어 소스를 찍어먹는 맛 영양저나 저에게 한 번points 먹으면 고소해요 흰쌀가루 바삭바삭 해산물이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찹쌀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아삭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매운이 너무 맛있었어요 매운이 고소하고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직접 먹으니깐 타겟 Lokszabij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니까 그는jd 땡겹으로 해먹어야만요 리액션 호로록 양념은 이제 양념 Ciao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호박 맨날 아삭아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오이 오이 불닭소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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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쫄깃쫄깃 바삭바삭 계란 이번엔 탱탱한 느낌이에요 탱탱한 맛 탱탱한 맛 탱탱한 맛 탱탱한 맛 진짜리 딸기 치킨이 너무 지겹어요 치킨이 너무 부드럽고 달콤해요 치킨이 엄청 달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